1학년 온라인 검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성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동장 머리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도의 기본기 3동장 머리치기 하나의 동작 시 왼 주먹을 충분히 머리 위로 올리고 칼을 올릴 때에는 칼이 몸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똑바로 올립니다. 2. 머리를 쳤을 때 칼끝이 자기 머리 높이에 있게 하고 왼 주먹은 가슴에서 멈춥니다. 3. 중단세를 취합니다. 죽도의 격자으로 서둑부터 중역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동작은 칼을 제자리에서 크게 머리 위로 들고 이때 왼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고 칼끝은 천정을 찌를 듯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둘의 앞으로 나가면서 머리를 치게 됩니다. 둘, 이때 격자 부위가 상대방의 머리 격자 부위에 닿아야 되겠습니다. 셋 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중단체가 되겠습니다. 셋 하면 제자리로 돌아갈 때는 침 머리를 그대로 베어내듯이 칼을 직선 방향으로 자기 배꼽 앞으로 꿇고 갑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크게 들고 앞으로 나가면서 크게, 둘, 머리를 칩니다. 머리 드세요. 크게 나갑니다. 다시, 머리가 닿도록 가요. 하나, 둘, 둘, 셋 셋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나, 크게 머리 위로 양 손을 들고 둘 하면 밀어먹기 앞으로 나간 것과 같이 크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서 머리를 칩니다. 둘 둘 이때 오른손은 지면과 수평이 되고 왼손은 팔꿈치가 약간 굽혀져서 왼손이 오른손에 닿지 않을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셋 직선 머리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중단체를 하면 3 동작이 끝납니다.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 동작을 연속으로 해보면 3회째에는 횟수를 세면서 10회 연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동작 정면 머리치기 10회 머리를 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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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머리, 열 이렇게 과정에서 10회 영상을 보고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3동장 정면머리치기를 해보겠습니다 3동장 정면머리치기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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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은 3동장 정면머리치기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3동장을 할 때 너무 딱딱하게 꽉 주고 힘을 줘서 하시지 말고 힘을 빼고 부드럽게 양 팔꿈치를 벌리지 않은 상태에서 힘으로 치지 마시고 부드럽게 10회씩 끊어서 50회 너 대으로 3동장ков 1.2.4 다시 한꺼쳐 철회 정리해 정리해 자, 온라인 공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체조를 좀 해보겠습니다. 칼을 놓을 때는 왼쪽 무릎을 구부리고 축도를 내려놓습니다. 스트레칭 체조를 해보겠습니다. 손을 모아서 앞으로 쭉 뻗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올라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위로 눌러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앞으로 뻗어서 당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움직.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발 당겨서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반대로 1, 2, 3, 4, 5 뒤로 1, 2, 3, 4, 5 반대로 1, 2, 3, 4, 5 다리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다리운동 1, 2, 3, 4, 6, 7, 8, 8, 8, 8, 8, 9, 9, 10 2, 2, 3, 4, 6, 7, 8, 9, 10 무릎, 무릎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1, 2, 3, 4, 6, 7, 8, 9, 10 2, 2, 3, 4, 6, 7, 8, 9, 10 다리 눌러주는거에요 1, 2, 3, 4, 6, 7, 8, 9, 10 2, 2, 3, 4, 6, 7, 9, 10 다리를 쭉 1, 2, 3, 4, 6, 7, 8, 9, 10 2, 2, 3, 4, 6, 7, 8, 9, 10 허리 허리둘 1, 2, 3, 4, 6, 7, 9, 10 2, 2, 3, 4, 6, 7, 9, 10 몸통 1, 2, 3, 4, 6, 7, 10 2, 2, 3, 4, 6, 7, 10 팔은 동아지면 1, 2, 3, 4, 5, 6, 7, 10 2, 2, 3, 4, 5, 6, 7, 10 목운동입니다 1, 2, 3, 4, 5, 6, 7, 10 2, 2, 3, 4, 5, 6, 7, 10 손목 발목에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10 2, 2, 3, 4, 5, 6, 7, 10 반대로요 1, 2, 3, 4, 5, 6, 7, 10 아킬레스검 풀어주기 1, 2, 3, 4, 5, 6, 7, 10 2, 2, 3, 4, 5, 6, 7, 10 반대로 1, 2, 3, 4, 5, 6, 7, 10 2, 2, 3, 4, 5, 6, 7, 10 지금까지 스트레칭 체조를 했습니다 1, 2, 3, 4, 5, 6, 7, 10 2, 3, 4, 5, 7, 10 2, 3, 4, 5, 7, 10 3, 4, 5, 7, 10 우선 우리가 배웠던 것을 수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이 앞으로 뒤로를 먼저 배웠습니다 자 죽도를 갖고 있으면은 칼을 허리에 찬 상태에서 자 우리 학생들은 칼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칼이 없이도 가능하고 긴 막대기라든가 몽둥이 또는 효자손 야구방망이 기타 등등을 갖고 천장에 안 닿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자 발동작입니다 발동작은 발을 모은다고 했어요 자 모은 상태에서 왼발을 이렇게 90도 다시 또 90도 그러면 오른발이 나와있는 우자연체가 됩니다 우자연체 우자연체인데 이 우자연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자 오른발 뒤꿈치하고 왼발 엉지 발달하고 일직선이 되는게 첫번째입니다 첫번째 두번째는 발이 하나 반정도로 기저면이 안정되게 너무 벌려도 안되고 너무 좁아도 안되고 적절하게 하나 반정도 발을 벌려주면 되고 세번째로 왼발 뒤꿈치를 들어주는데 들은다는 기분보다는 두꺼운 책을 누른다는 무릎이 굽혀지는게 아니라 무릎이 펴 있게끔 펴 있게끔 하는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이 십일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교과서적인 자세인데 오른발이 약간 뒤로 가도 중심이동이 뒤로 물러나도 큰 큰거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 우자인체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배운게 밀어 걷기 앞으로 뒤로를 배웠어요 걸음만은 밀어 걷기라고 했죠 밀어 걷기는 여섯가지가 있어요 여섯가지 그중에 우리는 앞으로 뒤로를 했어요 왼발이 밀어주면서 오른발이 나갈 때 자기 발만큼 한쪽자 오른발 나갔죠 다시 왼발이 붙습니다 뒤로 갈 때는 오른발이 가는게 아니라 왼발부터 왼발 오른발 이렇게 움직이는거죠 이거를 앞으로 뒤로라고 배웠습니다 자 지금 도복을 입어가지고 발을 들고 하는데 처음에는 도복을 입지 않고 편안한 입장으로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발 우자인체여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앞으로 앞으로 나갔는데 뒤꿈치를 들어서 앞으로 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갈 때는 왼발 오른발 뒤로에요 자기가 앞으로 간 만큼 뒤로 와줘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만 하면 안됩니다 자 우리가 배운 거는 앞으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지금 따라하고 계세요 자 앞으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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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앞으로 뒤로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여섯 가지를 또 시간이 되면 해보겠습니다 자 죽도 자 죽도 자 죽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역이라 그래요 선역 선역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역 중역 자 병역 자 코등이 등줄 해서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칼을 갖고 다닐 때는 칼날이 위로 올라오게 코등이를 잡아서 상대가 뺏어가지 못하게 자 요렇게 착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칼을 잡는 우리 배웠죠 중단 중단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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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설명했죠 자 검도는 왼손과 왼발이 주축이 됩니다 자 왼손의 새끼손가락부터 병역 끝에서 새끼 약지 중지를 잡고 엄지와 검지는 요렇게 가볍게 가볍게 잡습니다 자 우산을 잡는 듯 하죠 우산을 잡는 듯하게 자 그랬을 때 여기 빨랫줄 같은 등줄이 있습니다 등줄이 이 등줄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항상 그랬을 때 손은 파지법 어떻게 하냐 요렇게 홈파져 있죠 요 가운데에 어 등줄이 오게끔 등줄이 오게끔 편안하게 너무 꽉 잡지 않고 꽉 잡지 말고 편안하게 잡습니다 자 오른손은 그 위에 잡는게 아니라 여기 잡는게 아니라 최대한 위에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나 항상 왼손은 밑에 오른손잡이는 위에 칼을 이렇게 거꾸로 잡으면 안됩니다 잡지 말고 왼손은 밑에 오른손은 위에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꼽 제 배꼽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주먹 하나 10cm정도 떨어지게 칼끝은 명치를 겨누 주게 이 검소는 목을 겨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지않게 목을 겨누 주다보면 눈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이 안되기 때문에 명치라고 일단은 가슴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그래서 발은 발은 무장인체 자 중단입니다 중단 중단 자 중단세 우리 배웠어요 이 상태에서 밀어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뒤로 앞으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뒤로 앞으로 뒤로 뒤로 저 몸하고 몸하고 칼하고 기악이 하나하더라구요 이걸 기검체 일체 라고 해요 기검체 일체 그래서 구렴을 붙여면서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뒤로 갈 때는 뒤로 이 상태에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자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배웠고 머리치기를 배웠어요. 머리치기 실제로는 머리치기는 머리치기는 중단 상태에서 칼을 들어서 발이 나가면서 머리 치고 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한 번에 머리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머리치기 3동작 3동작 머리치기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적으로 자세를 구분을 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는 3동작은 쓰지 않아요. 그냥 2동작 뿐만이 아니라 그냥 머리치기라고 그러죠. 머리를 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머리를 칠 때 중단해서 하나 하면 왼손 왼손 새끼손가락부터 이 선혁까지가 하나 한몸이 돼서 하나 하면 머리를 그대로 드는 거예요. 주먹 하나 칼을 넘어가지 않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 들었어요. 자 하나 3동작이라고 들었잖아요 이게 하나예요. 끄면은 우리 밀어 걷기 자 칼은 거리가 안 맞으면 배워질 수가 없어요. 상대가 상대가 가까이 있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빨라도 상대가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총이라 그러면은 각각은 멀고 쏘버리면 깐 쏘면은 제압이 되지만은 칼을 안 그리쳐. 그래서 들어서 하나 오른발 오른발 나가면서 머리를 치는 거예요. 머리를 쳤을 때 항상 칼날이 내려와 있고 선혁에서 중혁 이 상대의 격자부위 머리 그러니까 격자부위가 머리치기 손목치기 허리치기 찌름 이 4가지가 있는데 찌름은 위험해서 사용을 안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머리, 손목, 허리 3가지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치는 거예요. 머리 그러고 나서 그대로 뒤로 오면서 셋 들어서 하나 나가면서 머리 둘이죠. 뒤로 오면서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는 들은 동작을 하나라고 그러고 머리를 칠 때 머리를 칠 때를 둘이라고 그러지 않고 머리를 치는 내 치는 머리 손목 허리 이 부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하나 나가서 머리 머리 배꼽 밑에 있는 단절 서양에서는 코어라고 그러죠. 소리가 나오게 하고 뒤로 왔을 때는 셋이 아니라 내가 한 번 했으니까 하나 두 번 하면 둘 이런 식으로 평이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에서 다섯 번만 하면은 들어서 하나 나가서 머리 하나 하나 머리 둘 하나 머리 셋 하나 머리 넷 하나 머리 다섯 넷 이거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는데 자 오늘은 오늘은 다음 차시는 칼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칼을 뽑고 꽂을 수가 있어야 돼요. 뽀바칼 뽀자칼 발도 낙도 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같이 한번 범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차렷 상태에서 차렷 상태에서 차렷 상태에서 차렷했을 때 칼날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칼날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칼을 뽑는 거예요. 차렷에서 뽀바칼 하나 하면은 칼을 허리 차는 거예요. 어 이것도 뽀바칼 하면은 칼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뽑고 꽂아 칼 하면은 자연스럽게 꽂아야지 되는데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구분을 지는 거예요. 3동작으로 3개로 그래서 차렷 상태에서 뽀바칼 하나 하면은 칼을 허리에 차고 허리에 찼을 때 칼날이 위로 올라오고 병두죠. 병두가 자기 배꼽에 이등병 삼각형이 되게끔 잡는 거예요. 하나 어렵지 않죠. 자 둘 하면은 칼을 잡는데 위로 잡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오른손은 위에 있지만은 칼이 손바닥이 손바닥이 밑을 보게 최대한 밑을 보게 둘이에요.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셋 하면은 오른발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자 오른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칼 나갔어요. 칼이 옆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 정중선상면을 지나서 와서 중단을 취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꼬박칼이라고 따라해 보세요. 꼬박칼 자 꼬박칼이에요. 꼬박칼 하나 허리차고 둘 칼을 잡고 셋 오른발 나가서 중단 중단이에요. 칼을 뽑는 거예요. 뽑은 거예요. 뽑은 거예요. 자 이제는 꼬자칼이에요. 반대에요. 역순 역순 아까는 나왔죠.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뒷발이 앞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죠. 자 하나 꼬자칼 하나에요. 둘 셋 우리가 하나 둘 했잖아요. 둘 셋 역순이라고 했잖아요. 하나 둘 나가면서 셋 가운데서 칼을 옆으로 이렇게 뽑거나 밑으로 이렇게 뽑거나 그러면 안 되고 가운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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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뒷발이 오면서 꼬자칼 하나 둘 둘 셋 이렇게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차렷이에요. 차렷 뽑아칼입니다. 뽑아칼 하나 허리차고 둘 칼을 잡고 셋 뽑아서 중단 자 꼬자칼이에요. 뒷발이 오면서 꼬자칼 하나 둘 셋 셋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뽑아칼도 했고 밀어오기도 했고 삼동장 머리치기도 했어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하는게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자 찾아서 함께해서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뽑아칼 하나 허리차고 둘 칼을 잡고 셋 뽑아서 중단 자 밀어오기 앞으로 자 앞으로 배웠죠. 자 뒤로 자 여섯가지 중에 두개만 하는거에요. 우선 자 삼동장 머리에요. 들어서 하나 자 다섯번만 할거에요. 자 나가면서 머리 자 뒤로 가면서 하나 들어서 하나 나가면서 머리 둘 하나 머리 셋 하나 머리 넷 하나 머리 넷 다섯 자 뒷발에 오면서 꼬자탈 하나 둘 셋 자 자 옆에서 한번 해볼게 옆에서 차려 자 앞에 보고 꼬박깔 해보겠습니다. 꼬박깔 하나 둘 셋 자 밀어놓고 배운거 앞으로 뒤로 들어서 하나 머리 하나 하나 머리 둘 둘 하나 머리 셋 하나 머리 셋 넷 하나 머리 다섯 자 꼬자칼 뒷발에 오면서 꼬자칼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옆에서 이쪽 이쪽에서 본 모양 자 꼬박깔 하나 허리 차고 둘 팔 잡고 셋 자 밀어붙기 앞으로 뒤로 뒤로 들어서 하나 머리 하나 하나 머리 둘 하나 머리 셋 넷 머리 넷 하나 머리 다섯 자 꼬자칼 하나 둘 셋 자 이제 정면에서 한번 해볼게요. 정면에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꼬박깔 하나 둘 셋 자 밀어붙기 앞으로 뒤로 하나 머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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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둘 하나 머리 셋 하나 머리 넷 하나 머리 다섯 꼬자칼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꼬박탈 밀어붙기 삼동작 머리치기 다섯 번 자 어 이거를 충분히 연습하면은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발동작을 우리가 앞으로 뒤로만 했는데요. 기본 여섯 개라고 했어요. 그 여섯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발이 우자연체가 있다고 했죠. 자 오른발이 나간 상태가 우자연체예요. 우자연체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뒤로 갔어요. 자 여기에서 좌로 우로라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좌로 왼발 오른발 우로 오른발 왼발 자 궁서남보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앞으로 가서 격자하고 뒤로 가서 피하면서 격자할 수도 있고요. 피하기도 하고 예 좌로 우로 예 이번에는 허리를 칠 때 사선으로 가는 거예요. 사선 예 앞으로 갈 때 상대하고 부딪치겠죠. 사선으로 45도 근데 발이 풀어지면 안되고 정면을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45도 뒤로 그래서 기본 여섯 가지를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우선 이걸 하기 전에 앞으로 뒤로가 돼야 되겠죠. 자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45도 앞으로 45도 뒤로 자 기본 여섯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쳐보겠습니다. 차렷 자 꼬박칼입니다. 꼬박칼 하나 허리차고 둘 칼을 잡고 셋 뽑아서 중단 자 중단에서 기본 발 여섯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자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45도 앞으로 45도 뒤로 자 머리치기 후에 머리를 첫 하나 머리 하나 하나 머리 둘 하나 머리 머리 셋 하나 머리 넷 하나 머리 다섯 자 꼬자칼 뒷발에 오면서 꼬자칼 하나 둘 셋 자 앉을 때는 앉을 때는 왼발 오른발 무릎 무릎이 먼저 앉고 칼은 왼쪽에다 놓고 코드니아의 무릎은 왼쪽선이 되니까 묶고 손으로 정자에요 정자 바른 자세 끝날 때 바른 자세 이 상태에서 마무리는 묵상 이라는 걸 합니다 묵상 하면은 오른손이 밑에 왼손이 위에서 원을 그려서 뱉고 딱 원처럼 도둔은 감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천천히 단전호흡이라는 거 오늘 배운 뽀박탈 뽀자탈 미로먹기 삼동장 놀이치기 다섯 번 오늘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왼손 오른손 자 선생님에 대한 경례 인사할 때 왼손 오른손에서 앉아서 인사하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삼투 있다가 오른손 왼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